그 제가 그 이제 컨텐츠용으로 댓글 읽기를 안하는 유저 하나가 사실 뭐 댓글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음 댓글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그 댓글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 악플하고 선플하고 근데 보통 보통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. 좀 그 요즘은 약간 약간 선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댓글들이 많아졌는데 그 이거는 좋은 댓글이긴 한데 선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댓글들 이 좀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제가 댓글 읽기를 안하는 거거든요. 댓글 읽기 컨텐츠 안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악플 읽기를 안하는 이유는 보통 악플도 두 가지에요. 완전히 그 입에 담기 좀 되게 더러운 욕들을 좀 그 많이 하는 댓글들 있고 아니면 되게 그 좋은 말투를 하면서 좀 그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니면 이제 제가 원래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좀 댓글들을 댓글들 중에서 약간 좀 음 다른 사람들도 좀 가급적 이런 식으로는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좀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 있더라 뭐 사람들은 이런 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해줄 수 없는 이유 이런 거를 좀 다른 플랫폼에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 이런 거를 내가 댓글을 캡쳐를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그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아마 내 SNS를 보는 사람을 통해서 채널을 알았나 봐요. 그래가지고 내꺼의 이제 SNS를 보고 그거 어떻게 보면 고자질을 들은 거지 그 고자질을 하는 사람들도 참 그래 무슨 할 말도 못해요. 요즘 SNS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아프리카TV도 그렇고 할 말도 못해 진짜 아 그래가지고 진짜 어디 가서 뭐 한 말 좀 편하게 하려면 진짜 오프라인에서도 아마 이건 얘기는 편하게 못할걸요? 오프라인에서도 편하게 얘기 오프라인에서도 어딘가 가서 얘기를 하면 또 그 사람 어딘가 가서 또 고자질을 하겠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 잘 안 만나요. 사람들 잘 안 만나는 게 좀 그런 하도 고자질들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을 못 믿겠어. 그래서 사람들을 좀 못 믿겠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. 그 어떻게 또 비꼬냐면요. 그 사람이 그 댓글 중에 내가 지웠는데 댓글을 그 뭐냐 명색이 역사 유튜버이신데 저를 비난하시려면 여기에 적으세요. 뭐 여긴 뭐 보는 일이 많아서 좋게 적고 뭐 다른 플랫폼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그렇게 저를 비난하시나요? 하여간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일단은 근데 그런 식으로 댓글의 형태를 다른 플랫폼을 공유하고 그런 거는 그건 제 선택인 거고 그 뭐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뭐 댓글 퍼다 나눈 건 그건 그 사람들은 원래 그 관중이잖아. 그 원래 사람들 SNS에서 다른 뭐 유명인들이나 유튜버들의 뭐 그런 경향 이런 거 요즘 막 그 뭐냐 위키트리 허핑턴포스트 뭐 이런 데도 다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. 그렇게 막 나오다 보면 그리고 내가 아는 동생도 그런 그 소셜뉴스 기자로 일하고 있는 아는 동생이고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할 말도 못해요.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뭐 BJ이나 유튜버는 자기 그러니까 좀 약간 사적인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. SNS 같은데 사적인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음 그래서 뭐 SNS는 그런 얘기를 물론 그 사람이 본의 아니게 봤다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 것까지 일일이 다 맞춰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나 자신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거는 생각 안하나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뭐 문제의 여지가 있는 그 SNS 글들은 다 비공개 조치를 했고요. 지웠단 얘기는 안했어요. 음 다 비공개 조치를 했고 그 뭐냐 그리고 그 놀랍 그 뭐냐 약간 그 말싸움에 소지가 있는 그 댓글들은 네 일단 삭제 조치하고 그 댓글 쓴 사람들은 일단 차단 조치했어요. 저는 아프리카TV에서도 뭐 그런 논란에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저는 가차없이 블랙리스트를 넣었거든요. 어쩌면 제가 이게 그 다른 BJ이나 유튜버들에 대해서 비해서 제가 성장이 좀 더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 친절하게 그렇게 다 맞춰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음 그러니까 뭐 시청자들은 뭐 이런 거 해주세요. 이런 거 해주세요. 이런 거 해주세요. 이런 거 해주세요. 이런 걸 다 그 막 댓글에도 쓰고 있긴 하는데 그거를 저는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. 음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뭐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은 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건 아닌데 나중에는 아예 그냥 모르겠어요. 나중에 제가 뭐 그런 거 댓글 관리 매니저라든지 그런 매니저가 따로 있다면 그런 그 기준을 마련을 하겠지만 뭐 그렇다는 거예요. 음 아직은 제가 뭐 딱히 그렇게 기준을 크게 마련하는 건 없어요. 기준을 크게 마련하는 건 없는데 일단은 사실 나 자신도 사람이고 그 나도 좀 뭐냐 뭐 비판 비난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어딘가에서는 내가 성당 다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굳이 그런 거 일일이 다 해야 되나? 예전에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 뭐냐 셀린님도 그 영상 올린 적이 아마 있다고 들었어요. 그 뭐 교회 다니면 모든 걸 다 참아야 되냐? 나도 그런 거예요. 나도 참지 않는 건 안 참아요. 음 그리고 나도 나름 그 방송 짬이 있는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댓글 읽기 컨텐츠를 안 하는 거니까 그 좀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일일이 그 댓글을 키보드로 음 내가 일일이 다 그런 키보드로 댓글을 달기 힘들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땐 제가 이제 골라서 댓글을 읽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런 스타일의 형식을 아마 바꾸지 않을까 싶네요. 왜냐면 지금은 이제 내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있잖아요.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고 조만간 제가 멤버십도 열고 그럴 거니까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합니다.